사람이 한평생을 보더라도 사람이 좀 잘 되려면 참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이익도 따르고 행운도 함께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비급하고 소심하게 되어버렸는지 불법의 눈을 감는지 참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연령 고하를 막란하고 비급함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김훈 작가의 하르빈을 소개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르빈 김훈 작가 지난 대선 시궁창을 봤다 젊음이 났어야 된다 젊음도 젊음 나름인 거죠 젊음 육체적으로 젊다고 해서 꼭 때가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의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사실의 이름들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썩은 것은 엄청나게 썩은 거죠 신중봉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임원 김훈 작가는 하르빈이라는 하르빈을 읽으며 한나라의 지도자를 생각하게 된다 지금 화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행했던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 문제를 말할 식견이 없는 사람이지만 왜 식견이 없겠습니까 시사전을 해서 편집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 사회 70년 넘게 살아온 늙은이로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미래는 번영과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존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의 공포 기후변화 인구 절벽 양극화에 의한 내부 분열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몰락 등은 존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그 필력이 예리한 김훈 씨도 선거 사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의 공포 기후변화 인구 절벽 양극화의 내부 분열 정치력 리더십의 몰락 등은 다 뭡니까 그냥 부수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선거 사기고 경제적으로는 뭡니까 포퓰리즘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의 골로 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시사전이라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카레 노래라든지 하르빈과 같은 그런 소설을 통해서 필력을 자랑하는 분이 한국 사회에 대한 내린 진단은 제가 느끼기로는 본인에게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핵심을 피하고 있다 본질을 피하고 있다 봉창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언급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시급한 문제는 불평등의 양극화를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뭐죠 국가가 침탈당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입을 다 닫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침탈당할 건데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영향력이 있지만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돈 벌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언급 안 할 겁니다 여기 천지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젊은이들이 분노할 줄 모르는 세상에 되어버린 정교주의 교육에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김은시보다 천지님이 훨씬 더 핵심을 더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 독자들 의견을 자주 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중호한 칼럼을 쓰는 그런 사람들보다 100배 난을이기니 짧은 문장에 보통 시민들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전쟁공포 기후변화 인구절벽 양극화의 내부군열 이런 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김은 작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존망의 위기에 지적한 것이 저는 전혀 안 닿거든요 지금 천지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젊은이들이 분노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정교주의 교육에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럼 그것이 젊은 새끼들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늙은 새끼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년 새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입을 다무는 것이 많은 경우가 다 의도적인 그런 소위 침묵과 무관심과 방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기는 커녕 여러분 그 사회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피로 이상으로 뭡니까 비관주의를 확산시키자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사든 여러분들 공동체의 일이든 간에 직시하지 못하면 골로 간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직시해야 되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얼마나 여러분들 치료해야 되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큰 이익이 없는 김훈 작가조차도 입을 다 다무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뭔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 시궁창을 봤다 이런 제목이 하도 확건해가지고 김훈 작가가 보는 시궁창이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다중의 비위를 맞춰가며 다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열두척은 이순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열두척은 이순신의 가난이고 불운일 뿐입니다 이순신의 자랑은 열두척을 따라 나서게 무섭어서 달아나려는 부하들을 설득하고 따르게 해서 데리고 나가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를 끌이는 길로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리더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박수 받고 표 나오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향적인 포퓰리님이죠 포퓰리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문제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도 선거 사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뭡니까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 비용 청구서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사건이 대한민국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다 이렇게 제가 규정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슬픔이고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의 바로 시작점인 겁니다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고 핵심과 본질을 뭡니까 침묵하고 핵심과 이런 본질에 무관심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치르죠 이 문제인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외소화 정치태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외소화 정치태형 이런 추상적인 어보다 훨씬 더 높는 직설적인 게 뭡니까 선거사기입니다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피해가고 늙은이도 피해가고 젊은이도 피해가고 다 피해가니까 그 이런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 나라 정치의 시궁창 같은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 추종자들의 운동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힘이 정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런 배우자 후보자 추종자들의 운동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사기에 비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률을 집어넣어서 공직선거마다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은 씨가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글 쓰는 작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아 희망을 가진다 천만의 말씀이야 이준석이 보면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천진님 말씀처럼 내 새끼나 남의 새끼나 젊은이들이 분노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 소위 정교조 교육에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에 조직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기를 개척할 때 그때 막 정교조가 여러분들 합법화 돼가지고 교육을 장악할 때 한참 아이들 교육을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참 우려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교육을 시킬 것이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런 짐승하고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짐승이나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선학 개념이 없는 걸 보고 경악합니다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경악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고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고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그게 여러분 짐승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께 특별히 이런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걱정인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에 대해 상의하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사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요즘 한참 국뽕들이 유행을 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골로 가기 전에는 항상 불꽃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죠 그나마 여러분 위안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복거일 선생이 진실을 이야기했죠 복거일 선생이 대한민국 이런 작가들 가운데 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 가장 조회가 깊은 분이 복거일 선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물정입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 가장 심혈을 기울 수 그동안 해온 것은 소위 통계적 근거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덤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과학에 가장 조회가 깊은 복거일 소설가의 주장인 겁니다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고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좀 참아봐라 참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싹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척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택적 수사에 평생 동안 익숙했던 한 인물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것 같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뒤로 미룰 게 있고 뒤로 미룰 게 있고 세상에는 뒤로 미루어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중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한 개인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결정이라든지 배우자의 선택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모든 결정에 대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가 흐릿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무슨 일이 있겠나 무슨 병고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때 그 사건을 덮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이었구나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탄압을 무릅쓰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역사의식이 없으면 대통령도 되지 말아야 되고 장관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선거부정의 물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성에서 나온 선거부정을 고발한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세워보니 14가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앞글은 모형이란 글자가 들어간 투표지였습니다 경기도에선 수상한 투표함을 옮기다가 신민들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개표 과정에서 아예 득표 숫자들을 조작하는 것이 발견된 영상들도 유튜브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투표자들의 정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동영상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선거부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아울러 선거부정이 일어났다고 많은 시민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면 저쪽에서 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으니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따라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이론적 근거와 물증에다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이 나온 셈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복궐선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훈장은 아니지만 자신이 평생 동안 인연을 맺었던 공동체의 앞날을 염려해서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원로들 다 어디서 뭐하고 삽니까? 여당과 야당에서 고위직을 했던 국회의장을 했던 다선의원을 했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 다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원로 교수들은 수없이 많을 거 아닌가 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산에 갑니까? 골프장에 갑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안 하고 현역에 있는 사람은 두리 걸 감수해서 안 하고 늙은 사람들 뭐가 두려워서 이러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 사회가 언제나 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뭡니까? 언제나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현원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과 또 제가 여러분들 겪고 했던 그런 지식과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거대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불법자들 용인했던 그 사회가 온전하게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사회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복글 선생님께서 그렇게 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월간조선 5호로 여러분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말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원루가 있는지 대한민국에 다 이러면 입 다물고 그러나 자기 새끼들은 참 사랑할 겁니다 그 새끼들의 앞날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체제가 바뀔 거고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냐고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